음악 네 저는 사진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진작가 박영숙이고요 경기 소족을 운영하고 있는 55년생 황군자입니다 직업상담사로 7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장유련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가들 돌보는 일에 열심히 일생을 살았다 하고 정의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